정상끊었구요 요게 이제 메인 퀘스트 그죠 요거 함 해볼까요 이게 뭐 주변에 이씨 뭐 그게 없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게 없네 나 뭐지 내가 왜 이동할 수 있는지 네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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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네요. 자, 여기 네요. 자, 여기 네요. 운전을 시킬, 지가 직접 해야지. 경주 같은 건가 보자, 이번엔? 자, 여기 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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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요.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죠? rejoice. 흐흐흐, поймал. 우-ху, да, есть! 아, всё. Ну, вот видишь? Эти парни нам не по зубам. слушай, если достать батарейку получше, скорость на старте будет выше. да, логично. попробуй найти такую. 다시 한 번 해보죠.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음... 조금 더 빨라서 좋겠다. не по зубам, а т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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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ы! не по зубам, а ты, ты, ты! ха-ха-ха-ха, поймал. Adele? так и... 아 망했다 가속기능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네 워후! 저봐 그냥 난 계속 과속 누르고 있는데 최대속도 누르고 있는데 쟤들이 앞질러버린다고 아까도 기댕했을 텐데 일부러 1등을 못하게 막아놓은건가? 배터리를 바꾸는 다른 퀘스트로 바뀌는거죠 이어지는거죠 자 저기서 이동해봅시다 안녕 안녕 이게 그거네 제한구역이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인스타윗 누드가 이 주제에 사는 거의 750만원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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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깬걸로 처리했네 그래도 자 다시... 어딥니까? 아, 여긴 빠른 인정 어딨다 가봅시다 이제 좀 빨라지는 모양이죠? 돌라rene 빨라지는 빨라지를 이게 좀 더 빨라진건지 잘 모르겠다 하현실? 어이약! 우린 бог이 다녀야 던지지 않나? 아 그럼 다음 기차에 가면 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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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않나요? 하하하하 파이밍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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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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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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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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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다. 전부 다 그렇습니다. 안녕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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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에서 만나라는데? 지붕은 어떻게 가요? 지붕은 어디 가? 어떻게 하라고? 저기로 어떻게 가지? 지붕, 지붕, 지붕. 지붕, 지붕. 지붕. 지붕이.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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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뭔데? 다른 유저야? 다른 유저야? 다 끝났고요 그럼 끝난건 끝난건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거지? 만약에 높은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기서도 저 위로 올라가진 못할거 아니야 저 위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저거랑 다른거 해야지 정상 끊읍시다 저 위로 올라가고 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